연휴가 끝난 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. 당분간 아침 추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.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이 낮겠고요.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를 보이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 공기질도 무난하겠지만 동쪽 지역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. 특히 영남지역 곳곳으로는 건조경보 내려진 가운데 화재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0도, 대전 3도, 부산 8도를 보이겠고요. 인천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고향은 1도, 경기 동부지역 가평은 0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남부지역의 낮 기온은 영하 1도를 뚫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호남, 또 제주로 눈이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. 도로 미끄러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